우리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주식으로 번 돈으로 멋진 집을 사는데 보태기 위해, 또는 직장을 때려치기 위해서 등등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골라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이 꼭 우리에게 높은 투자 수익을 얻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서 잘 팔아야 비로소 내 돈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한다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하기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 우선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비탈리 카슨 헬스님이 지은 적극적 가치 투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치 투자라고 하면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가치 투자도 횡보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치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장기 보유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 기업의 질, 가격, 성장성 요인, 종합분석 이 내용은 매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매수 기법의 기본 원칙 3. 매도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주식으로 돈을 벌어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필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카슨 헬스는 장기 박스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투자 전략으로 적극적 가치 투자를 제안한다. 적극적 가치 투자란 매수, 보유를 중시하는 2세대 가치 투자와 달리 적극적인 매수 매도 전략을 구사하자는 3세대 가치 투자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1세대 가치 투자 개념과 워렌 버핏의 2세대 가치 투자 원칙을 현 시장 추세에 맞게 종합해 발전시킨 것이다. 우리가 시간이 많고 여생이 충분해 20년 이상 계속 주식을 보유할 작정이라면 매수 보유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미래의 개인적인 삶, 주식시장, 세계경제, 세계정치에 대해 알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할 정도로 시간적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좋은 기업의 주식을 충분한 안전마진을 둔 적절한 가격의 매수에서 적정 가격이 되면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적극적 가치 투자의 말로 불확실로 가득 찬 미래에 대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적극적 가치 투자에 대해 잘 되었을 경우에도 상당히 수익을 보장하면서 최악의 경우에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적극적 가치 투자도 가치 투자다. 따라서 투자 대상이 되는 주식은 좋은 기업이어야 하며 좋은 주식이어야 한다. 좋은 기업이란 저자가 제시한 질, 성장성, 가격 분석 틀에서 질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고 좋은 주식이란 좋은 기업의 주식으로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된 주식을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기업의 질과 성장성 그리고 주가라는 3개의 요소를 분석의 키워드로 제시한다. 제가 5장에서 7장을 자세히 볼 텐데 여기서 우선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질은 경쟁 우위 요인, 경영진의 능력, 이익의 예측성, 재무구조, 보유현금 상황 등으로 파악하며 성장성은 이익과 배당금 증가 추세, 이익 증가율, 미래의 성장엔진 등으로 파악한다. 질과 성장성 분석, 기업 분석을 통해 좋은 기업을 찾아내면 이제 그 기업의 주가 분석, 즉 가격 분석, 주가 분석을 해야 한다. 여기서 저자는 상대 가격 분석보다 절대 가격 분석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이것이 가치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1년 전 퍼가 50이었던 주식이 35로 낮아졌다고 해서 싸다고 보고 매수하는 것은 가치투자자의 전형적인 착각이고 상대 가격 분석의 함정이다. 이렇게 상대 가격 분석의 함정을 지적하면서 저자는 현금 흐름 할인 모형, 절대 퍼 모형, 할인율 모형, 안전마짐 모형 등 절대 가격 분석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절대 가격 분석 방법에서 알아내고자 하는 것은 결국 매수 목표가와 매도 목표가다. 저자는 구체적인 가격보다 펄을 선호한다. 따라서 매수 목표 퍼와 매도 목표 펄을 알아내는 것이 가격 분석의 목적이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 먼저 분석하는 것이 해당 주식의 적정 가격이다. 우리는 이 적정 가격을 그 주식의 내재 가치 또는 본질 가치라고 한다. 저자는 해당 주식의 적정 가격을 알아야 그 가격에서 적절히 할인된 또는 안전마진을 둔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고 한다. 할인률과 안전마진은 인플레이션 및 여러 리스크를 감안해 책정하는데 이처럼 적정 가격에 일정한 안전마진을 둔 가격이 매수 목표가가 되고 적정 가격은 가장 기본적인 매도 목표가 된다. 그런데 저자가 인정하는 것처럼 질, 성장성, 가격의 세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주식을 찾기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저자는 이 세 요소 중 적어도 두 요소를 만족시키는 주식에만 투자할 것 그리고 특히 질과 가격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한다. 이렇게 간단히 기업의 질과 성장성, 주가의 3요소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 가격, 성장성 요인을 분석하고 종합 분석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질 분석. 기업들은 항상 경쟁 속에서 사업을 한다. 경쟁에서 가장 앞선 최고의 기업조차 언젠가는 비틀거리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한 회사, 질적으로 우수한 회사, 체질이 강한 회사는 다시 일어나 재정비한 후 앞으로 나가지만 약한 회사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박스장에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 질이란 말은 주관적인 용어이긴 해도 이번 장에서는 그 질이 우수한 회사, 즉 체질이 강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즉 우리가 매수해야 될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이 질, 가격, 성장성 요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1. 경쟁 우위가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 즉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둘러친 깊은 회자를 말한다. 강력한 브랜드, 높은 진입장벽, 특허권 등 한 회사가 경쟁 위험 속에서도 앞서갈 수 있는 여러 요인들로 확보된다. 즉 회자야말로 질적으로 우수한 회사의 핵심적 특징이다. 모든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다. 투자자가 한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 보다 확신을 가질수록 그 회사는 더 가치 있는 회사가 된다.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회사는 그런 현금 흐름을 보호할 수 있는 장벽을 더 높이 쌓은 회사다. 그런 회사는 경쟁으로 피해받지 않고 더 정확하게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신뢰를 높임으로써 더욱 가치 있는 회사가 된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다. 강력한 브랜드, 특허권, 독특한 영업상의 비밀, 강력한 독점력, 자연 자원에 대한 독점권 등이 그것이다. 경쟁 우위는 경제의 신이 하사한 영원한 선물이 아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사실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 경쟁 우위가 없는 회사도 생존할 수 있다. 경쟁자들이 시장 성장의 비례에 매출액이 증가하는 데 만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시장 성장이 멈추면 경쟁이 격화되고 경쟁이 격화되면 가격과 수익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경쟁 우위가 없는 회사는 경쟁에서 도태된다. 어떤 회사가 질적으로 우수한 회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오렌 버펫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회사라고 답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우위는 투자자들이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주식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경영진의 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경영진의 능력도 회사의 대차 대접표 취급해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경영진의 과거 실적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든 간에 경영진이 하는 말을 우리는 상식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영진에 대한 보수와 인센티브는 회사 주가와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영진은 주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야 하는 압력에 시달리게 마련이다. 경영진은 회사의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책임을 진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1차적인 목표는 회사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제고하는 것이다. 그래야 주주가치가 제고되기 때문이다. 3. 장기적인 주주가치 창출의 중요성 현명한 단기 결정과 장기 결정이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장기 투자라는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는 C, 즉 초기 비용을 풀어야 한다. 경영진은 매일매일 이런 결정의 순간에 직면하는데 불행히도 단기 이익 추구자, 즉 월스트리트와 시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장기적인 가치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간이 가면서 월스트리트의 단기 수익에 대한 집착 때문에 경영진은 장기적인 주주가치 창출보다 월스트리트의 기준이 매 분기마다 높아지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조금 더 높은 성과를 내에 월스트리트의 비위를 맞추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단기 수익의 굶주린 월스트리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회사의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침해하는 타협을 하지 않고 비굴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장기적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가진 경영진을 찾아야 한다. 4. 이익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높은 경상 수입, 즉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기반을 가진 회사는 수입, 즉 매출액 변동성이 적어 이익과 현금으로 매치기 훨씬 용이하고 운영 리스크도 적다.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야말로 이익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제1요소다. 고객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원하는 회사들은 이익의 변동성이 적고 따라서 그렇지 못한 회사보다 위험도 적다. 즉, 질레트, 코카콜라와 같은 회사인데요. 즉, 질레트는 면도기를 팔고 반복적인 구매가 일어나는 면도날로부터 매출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코카콜라도 지속적인 소비가 되는 음료수를 팔기 때문에 수익의 예측이 더 쉽다고 합니다. 5. 재무구조가 튼튼해야 한다. 6. 잉여연금 흐름이 풍부해야 한다. 7. 자본수익률이 높아야 한다. 이렇게 7가지의 질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제목만 읽은 부분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 우수한 경영진, 예측 가능한 이익, 풍부한 잉여연금 흐름, 우수한 재무구조, 높은 자본수익률은 질적으로 우수한 회사의 조건이며 특징이다. 이 중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와 우수한 경영진 같은 조건은 시대를 막롤하고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다른 조건들은 서로 상쇄할 수 있다. 한 조건이 취약해도 다른 조건이 강하면 상쇄될 수 있다. 애컨대 한 회사의 이익과 현금 흐름이 예측 가능하면 우수한 재무구조 조건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한 회사의 자본적 지출의 많은 부분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잉여연금 흐름이 구리 풍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박스장에서는 손실을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조건들을 모두 엄격히 적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 두 번째는 성장성 분석입니다. 1. 성장의 원천, 이익 증가와 배당금 시장의 관심이 잠시 사라진 비인기주를 사는 것은 박스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다. 사실은 상승장과 약세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질적으로 우수한 회사와 성장하는 회사의 주식을 아주 매력적인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전략에는 리스크가 있다. 시장이 관심을 갖지 않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면 그 주식은 오랫동안 저평가된 상태로 남아 사실상 죽은 돈이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성장성이 중요하다. 비인기주라 해도 이익이 증가하고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기다림을 보상해주고 이른바 죽은 돈 리스크도 상당히 줄여준다. 성장성을 파악하는 지표는 수익성, 즉 이익이나 현금 흐름 증가와 배당금, 즉 배당 수익 증가다. 이익이 증가하면 배당을 지급하지만 인기가 없는 어떤 주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주식은 성장을 기다리는 것에 배당금으로 직접 보상해주지만 이 비인기주에게 이익 증가는 퍼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는 것만큼 퍼가 상승하지 못하고 억눌린다. 예를 들면 현재 주당순이익이 1달러인 이 주식을 15달러에 매수했다고 하면 이 주식의 퍼는 15배인 셈이다. 만약 이 회사의 이익이 연간 15% 증가한다면 이익은 5년 후 2배가 되어 주당순이익은 2달러가 된다. 따라서 퍼가 처음의 15배를 유지 못하고 12배로 낮아져 24달러에 머무른다 해도 투자자는 연간 10%가량의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린 셈이 된다. 그런데 시장이 이 주식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면 눌렸던 퍼는 이익 증가율 이상으로 치솟아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보상해준다.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인기주라는 이유로 퍼라는 스프링이 오래 눌려 있었지만 그만큼 힘차게 다시 튀어오르는 것이다. 이런 주식은 성장하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사도 때가 되면 문제를 보상해준다. 한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시간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시간은 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의 이익 증가의 원천 즉 성장동력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이익 증가 메커니즘은 표 6-1의 역피라미드 구조로 확인할 수 있다. 피라미드의 맨 위에는 매출액 증가가 있고 아래로 가면 단기순이익, 잉여현금 흐름, 주당순이익, 주당잉여현금 흐름이 차례로 위치한다. 비용이 매출액보다 낮은 비율로 증가하면 순이익 즉 순마지는 상승하고 단기순이익 증가율은 매출액 증가율보다 높아진다. 일정 기간 동안 한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하면 총 주식수는 감소하고 주당순이익 증가율은 단기순이익 증가율보다 높아진다. 그리고 그 회사가 고정자산과 운전자본 즉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주당인여현금 흐름 증가율은 주당순이익 증가율보다 높아진다. 여기서 주주 가치는 회사의 성장 피라미드 각층에서 창출된다. 이런 분석을 함에 있어서 성장 피라미드에 있는 각층이 가치를 창출하는지 아니면 파괴하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것은 유한하다. 그러나 유한한 정도는 각각 다르다. 성장의 원천도 마찬가지다. 모두 유한하긴 하지만 그 정도는 모두 다르다. 과거에 회사의 성장을 이끌었던 동력 중 어떤 것은 그 수명이 다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각각의 성장 동력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각각의 성장 동력이 그 회사의 미래 성장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해 분석하고 미래의 성장률을 예측하여 그것을 실제 성장률과 비교해야 한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격 분석입니다. 저자는 여러 가지 가격 분석 틀을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요. 제가 간단히 상대 가격 분석 틀만 보겠습니다. 상대 가격 분석 도구들 현금 흐름 대비 가격 즉 PCR, 이익 대비 가격 퍼, 매출액 대비 가격 PSR, 배당금 대비 가격, 장부가 대비 가격 PBR 등의 상대 가격 평가 도구들은 주식을 쉽고 신속하게 분석하고 선별하는 데 좋은 수단이다. 사용하기 쉽고 계산이 단순해 투자자들 사이에 매우 인기 있는 도구들이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펄을 사용한 상대 가격 평가 도구 활용법, 특히 박스장에서의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퍼 분석을 통해 투자자는 한 주식의 현재 펄을 경쟁사, 산업 평균, 시장 전체 또는 과거 자신의 퍼와 비교해 역사적 또는 현 시점에서 어떤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다. 퍼는 거의 모든 사람이 사용한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된다. 시장은 주식에 대한 견해가 있고 그 견해는 주당 순이익에 지불하는 주가, 즉 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자는 그 주식이 싼지 비싼지 알고 싶어한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해당 주식이 과거에 어느 정도의 퍼에 거래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 주식이 현재 퍼 15에 거래되고 있지만 과거에 퍼 12 이상으로 거래된 적이 없다면 일견 비싸 보이지 않았던 주식이라고 해도 과거에 비하면 비싼 주식이다. 투자자들은 끊임없는 주식 매매를 통해 한 회사의 이익과 경쟁사의 이익을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상대 가격 분석은 과거에 시장이 한 주식의 가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잘 알려준다. 과거 주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많다. 그 중 많은 요인이 다시 미래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주가와 미래의 주가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미래 주가의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이 뒤에 안전마진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관심 있으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퍼가 높은 성장주를 살 때는 가격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박스장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퍼가 높은 성장주에 관심을 줄이고 사더라도 가능한 낮은 가격에 사야 한다. 만약 고퍼 성장출을 갖고 있다면 그 주식의 성장, 즉 이익 증가와 배당금이 퍼의 하락을 상세하고도 남을 것이란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 질, 가격, 성장 요인 종합 분석을 보겠습니다. 3가지 요인 중 하나만 만족시키는 주식은 버려라. 질, 가격, 성장성 3가지 요인 중 한 요인만 높은 점수를 받은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을 사야 할까? 다음 경우들을 살펴보자. 1. 질은 예스, 가격과 성장성은 노우, 질은 매우 좋지만 이익 증가율과 배당 수익률이 낮고 고평가된 주식은 회사의 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 우수한 질을 유지하면 기업이 망하진 않겠지만 우수한 질을 이유로 회사가 고평가되면 주식은 끔찍한 투자 수단이 된다. 더욱이 이런 회사가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다고 해도 고평가로 인한 문제를 상세할 수 없다. 2. 가격은 예스, 질과 성장성은 노우. 주가가 저평가되어 가격 요인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성장성과 질이 낮은 회사는 다른 운명을 겪게 된다. 시간은 이 회사를 점점 불리하게 만드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다. 적정 가격과 시장 가격 사이의 가격 갭이 좁혀질 것이라고 즉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운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알게 될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질이 낮은 사업은 어려움에 시달리다 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성장성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익 증가와 배당금이 구원투수로 나설 가능성도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떨어지는 칼을 맨손으로 접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다. 세 번째는 성장성 예스, 질과 가격은 노우입니다. 질이 낮고 가격은 고평가되었지만 이익 증가율은 빠른 그리고 평균 이상의 배당을 하는 회사의 경우를 보자. 증가하는 이익과 배당금이 가격 갭을 메워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이 회사의 편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앞의 사례처럼 고평가를 극복할 성장을 이루기 전에 낮은 질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물론 이 회사가 질과 가격 문제를 극복하는 성장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그만큼의 위험이 동반되는 법이다. 1990년대 말에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이런 범죄에 들어간다. 당시 닷컴 기업들이 수입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주가는 높이 지솟았지만 경쟁 우위를 찾기 어려웠다. 우린 이미 그런 기업들이 운명을 알고 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파산했고 살아남은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세 가지 요인 중 두 요인이 우수한 주식. 세 가지 요인 중 최소한 두 요인이 우수한 주식은 한 요인만 우수한 주식보다 리스크와 수익 측면에서 더 좋은 주식이다. 두 요인이 우수하고 한 요인이 열악한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다. 질과 성장성은 우수하지만 가격이 고평가된 경우 질과 가격은 우수하지만 성장성이 낮은 경우 가격과 성장성은 우수하지만 질이 낮은 경우 많은 투자자들이 훌륭한 회사와 훌륭한 주식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는 개념상 중대한 잘못이며 투자 활동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오류 중 하나다. 훌륭한 회사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훌륭한 회사는 질과 성장성 요인을 쉽게 만족시키는 회사다. 질적인 측면에서 훌륭한 브랜드, 튼튼한 재무구조, 우수한 이익률, 높은 자본수익률의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성장성 측면에서 지금까지 수입, 즉 매출액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전망되는 회사다. 그러나 훌륭한 회사가 곧 훌륭한 주식은 아니다. 훌륭한 주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격, 즉 필요한 안전마진, 질, 회사의 고유한 리스크 요인, 성장성, 이익확실성, 예상이익 증가율, 배당금 사이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 질과 성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가격에선 낮은 점수를 받은, 즉 안전마진이 부족한 회사는 매우 높은 질과 성장성 점수로 낮은 가격 점수를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정체된 시장에서 항상 진행되기 마련인 버의 축소와 부족한 안전마진, 즉 회사에 대한 고평가를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익 증가와 배당금이 충분해야 한다. 그런데 높은 질과 성장성이 회사에 대한 고평가를 충분히 상세하지 못할 수도 있다. 높은 질과 성장성은 훌륭한 회사의 지표가 될 수 있지만 고평가 되었다면 이처럼 훌륭한 회사도 좋은 주식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무작정 사면 이익을 얻는데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질과 가격은 예스, 성장성은 노우. 질과 가격은 좋은데 성장성이 나쁜 경우는 흔하다. 훌륭한 브랜드, 강력한 경쟁의, 튼튼한 재무구조, 높은 자본수익률 등을 갖춘 훌륭한 회사이면서 외견상 주가도 매력적인 경우가 있다. 이 회사는 시장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의 성장속도가 느리고 사실상 장악할 수 있는 모든 시장은 이미 이 회사가 다 장악해버린 상황이다. 따라서 이 회사의 성장성은 낮다. 그렇다면 이런 회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성장이 느린 회사는 모두 포기해야 할까? 그래서는 안 된다. 단 다음 두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높은 안전마진을 설정한다. 2. 주가 상승 여지, 즉 주가 상승 총매 요인이 있는지 살핀다. 그래서 안전마진을 얼마나 더 높이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연간 3%의 이익 증가율을 기록하고 3%의 배당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 회사에 대해 상대 및 절대가격 분석을 한 결과 여러분은 이 회사의 주가가 본질 가치에서 20% 할인된 수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질적 분석을 한 결과 이 회사의 평균적인 사업 및 재무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 최초 30%의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필요 안전마진을 다음과 같이 계산했다. 즉 초기 기대수익률 30% 빼기 배당수익률 3% 빼기 이익 증가율 3% 하면 2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기대의 수익률에 따라서 안전마진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장기간 평균 이하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회사는 투자자의 오랜 기다림을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쌀 경우에만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더 위험하고 성장이 기대가 덜 되는 기업은 안전마진을 충분히 더 크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2. 주가 상승의 총매 요인을 찾아라. 주가 상승의 총매 요인이란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갖게 만들어 주가를 적정 가격으로 상승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주가 상승의 총매 요인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기업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에 의해 비수익 또는 비핵심 사업과 자산을 매각하면 회사는 주주가치를 지킬 수 있다. 두 번째는 경영구조 변화 새로운 경영진은 회사의 사업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타 기업에 의한 M&A나 현 경영진이 차입을 통해 회사를 매입해 사기업화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주가 상승의 총매 요인에 관해서는 다음 두 가지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1. 주가 상승의 총매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가 2. 주가 상승의 총매 요인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정도로 주가를 적정 가격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는 가격과 성장성은 예스인데 질이 노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위험한 경우다. 이익이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배당금도 지급하며 주가도 매력적이지만 길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회사가 있다. 경쟁 우위도 확실하지 않고 부채도 많으며 자본수익이 자본비용을 밑돌고 수입도 지속적이지 않은 회사다. 이런 경우를 일반화하기란 쉽지 않다. 질적인 요소가 회사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다. 높은 성장과 높은 안전마진이 질적인 문제를 상세하기에 충분할 수도 있고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비용이 사업으로 얻는 자본수익보다 많으면 성장할수록 회사는 손해만 보는 셈이 된다. 이 경우 회사가 사업에 투자하면 할수록 주주가치를 훼손하게 된다. 경쟁 우위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장점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무구조가 튼튼하면 회사의 수명은 연장되겠지만 예정된 회사의 운명은 그리 밝지 않다. 자본수익률이 높다 해도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게 마련이다. 그 회사의 성벽을 넘어 들어오는 경쟁자들로부터 자본수익을 지킬 수 있는 회사, 즉 경쟁 우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투자의 일반 원칙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질, 성장성, 가격 요인 중 두 가지 요인은 반드시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포기하면 리스크가 높아지고 수익률은 평균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질, 성장성, 가격은 모두 중요한 가치 창출의 원천이다. 가격과 성장성은 워렌 버핏의 말처럼 일심동체로 수익의 원천이 되고 질은 회사가 계속 생존해 사업의 결실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여기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선택을 한다면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매수기법의 기본 원칙 투자 과정이 옳거나 운이 따라야 또는 둘 모두가 작용해야 투자자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운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히도 운에서 배울 것은 별로 없다. 반면에 투자 과정은 우리가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성공적인 투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공적인 투자 과정과 그 과정을 고수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정신적 강인합니다. 1. 과정과 원칙의 중요성 교훈이란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이었다. 무작위적인 운이란 것이 없다면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결과에 따라서만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과정은 오직 결과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작위적인 운은 도박과 마찬가지로 투자에도 항상 존재한다. 우리는 자신의 결정과 타인의 결정을 그 결과로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짓이다. 무작위적인 운이 작용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이란 말은 투자와 관련해 다음의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1. 규칙체계, 체계적인 방법을 의미한다. 2. 규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통찰력을 의미한다. 투자 과정이 명료할수록 원칙적으로 그 과정을 고수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2. 오래 생각하고 빨리 행동하다. 장기간 투자한다는 것은 시간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누구나 5년 이상 투자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장기 투자는 시간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태도, 하나의 분석 방법을 말한다. 장기 투자의 의미는 한 주식에 대한 투기적 거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가격에 그 주식을 매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런 원칙적인 장기 투자 철학과 주식 분석 방법을 박스장이라고 해서 바꿀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매수와 매도 과정, 즉 장기 투자 철학의 실행 방법은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매수하고 매도는 잊어라 라는 전략은 장기 강세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전략이다. 강세장에서 펀은 평균보다 훨씬 아래에서 평균보다 훨씬 위로 계속 상승한다. 그저 그런 주식의 주가도 오르고 훌륭한 회사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이런 강세장에서 수동적인 투자 전략, 즉 매수에서 결코 매도하지 않는 전략은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박스장에서는 강세장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즉 박스장에서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이 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박스장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매도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적극적인 매수 매도 전략이란 저평가 되었을 때 주식을 사서 고평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정 가격을 완전히 회복하는 시점에 주식을 파는 것이다. 즉 이게 벤저민 그레이엄이 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저자는 어떻게 보면 벤저민 그레이엄의 방법과 워렌 퍼펫의 방법을 섞어 놓은 것 같습니다. 3. 주가 변동성을 좋은 친구로 삼아라 여러분은 변동성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변동성을 존중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해야 한다. 시장 주기에 맞춰 고점에서 모두 현금화하고 저점에서 가능한 모든 돈을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다. 과거 차트를 보면 고점과 바닥이 분명하게 보이지만 실제 그 시점에서는 고점인지 바닥인지 알기 어렵다. 마켓 타이머 즉 시장의 단기적인 변화 추세에 따라 주식을 매수매도 보유하는 투자자들이 매수매도 결정은 주가의 단기 추세에 대한 예측에 기초한다. 성공적인 마켓 타이밍 투자 방법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성공적인 마켓 타이밍 투자를 위해서는 살 때와 팔 때를 정확히 해야 한다. 특히 시장의 고점과 저점에서는 감정이 시장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은 성격상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에 의해 생성되고 강화되는 경우가 많고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다. 시장이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내는 변화 시점은 실제로 예측하기 어렵다. 사실 투자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시장 추세의 변화를 단 한 번 우연히 맞추는 일이다. 그러면 투자자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추세를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이 투자자를 우롱하게 되고 결국 투자자는 돈을 잃게 된다. 4. 타이밍을 맞춰야 할 것은 시장이 아니라 주식이다. 시장의 단기적인 변화 추세에 따라 투자하는 마켓 타이밍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마켓 타이밍 대신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해 내가 제안하는 방법은 개별 주식의 가격에 엄격한 매수매도 과정을 적용하는 것, 즉 개별 주식 타이밍이다. 주식에 대한 질, 성장성, 가격 분석을 통해 해당 주식의 매수 및 매도 가격 퍼를 정한 후 그에 따라 매수매도를 실행하는 투자라고 합니다. 타이밍이란 말이 싫다면 가격 결정이라고 해도 좋다. 요컨대 개별 주식의 매수 및 매도 가격을 결정해 그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다. 개별 주식이 저평가되었을 때 매수하고 적정 가격을 회복할 때 매도하는 것이다. 즉 매수를 하기 전에 좋은 기업인가 그리고 가격이 적당한 좋은 주식인가를 질문을 하고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두 예쓰면 그 주식을 매수한다입니다. 그런데 기업 분석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그 주식은 버리고 다른 주식을 분석해야 한다. 그 주식 말고도 주식은 많다. 그러나 좋은 기업으로 평가되었지만 좋은 주식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우선 관심 종목 리스트, 즉 적절한 가격이 되면 살 주식 리스트에 넣고 감정을 배제한 채 지나치게 관심을 갖거나 완전히 포기하지도 말고 냉철하게 주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모든 기업, 즉 질적으로 우수하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는 좋은 주식이 되는 최적의 가격이나 가격대를 설정해야 한다. 회사의 적정 가격을 결정한 후 매수 가격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마진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힘든데 그 주식이 사전에 결정한 가격이나 가격대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해당 주식을 관심주 리스트에 올린 후 시간이 흐르면 그 기업의 펀더멘탈, 즉 질과 성장성 요인을 다시 검토해 최초 분석 이후 회사의 펀더멘탈이 여전히 좋은지 아니면 악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목표 퍼 또는 현금 흐름 대비 주가 비율, 장부가 대비 주가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목표 주가를 사용하는 것보다 좋다. 시간이 흐르고 이익이 증가하면 구체적인 목표 주가의 의미는 감소한다. 왜냐하면 목표 주가는 과거 이익이 더 낮았을 때 설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주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해당 주식은 여전히 매력적인 매수 대상이 된다. 즉 이익이 증가하면 EPS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주식의 목표 가격은 계속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가진 장점은 어떤 주식을 당장 매수하지 않는다고 해도 분석에 사용되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과 좋은 조건에 매수할 기회는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업 분석을 한 후 관심주 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투자자가 좋은 주식에 감정적으로 속박되지 않게 해주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는 아무 가격에나 좋은 주식을 보유해 기분이 좋아지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의 리스크를 안고 돈을 버는 일이란 진리를 따르게 만든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도 딱 이거였는데 이거를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즉 어느 주식을 살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대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떨어지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실현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해야 결국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현금이 왕이다. 그래서 현금을 꼭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6시간이 오면 즉각 행동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 이것도 관심주 리스트를 만들고 매수 기회가 왔을 때 현금을 확보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수 기법 역발상 투자도 되게 좋은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이번에는 생략하고요. 드디어 마지막 3. 매도 기법 적자 생존 원칙을 적용하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기는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엄격하고 원칙적인 매도 특히 박스장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매도 원칙이 없는 투자자는 진입로만 있고 출구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다. 강세장에서는 전체적인 시장퍼의 상승으로 손실주와 평균 이하의 실적주가 전체 포트폴리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더욱이 한두 개의 슈퍼스타주로 인해 포트폴리오 실적은 더욱 좋아진다. 기업의 펀더멘탈이 악화되면 그 기업의 주식은 더 위험해지고 더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지 못한다. 주가가 오르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안전마진이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엄격하고 원칙적인 매도를 통해 적자 생존이라는 다윈주의 요소를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면 강한 주식은 보유하고 약한 주식 즉 펀더멘탈이 악화되거나 안전마진이 줄어든 주식 즉 질과 성장성이 악화되거나 가격이 올라 안전마진이 소진된 주식은 제거하게 되어 포트폴리오 수준은 개선되고 리스크를 완화한다. 장기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해야 할 경우는 다음 둘 중 하나다. 1. 주가가 상승해 안전마진이 소신되고 가격 요인의 장점이 사라진 경우 2. 기업의 펀더멘탈이 악화되어 질이나 성장성 또는 두 요인 모두가 악화된 경우 또는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매도 원칙을 미리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기가 싫어지는데 그것을 참고 매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장주 투자의 열광을 이용하는 전략이 볼만한데요. 회사의 펀더멘탈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주가가 하락해야 같이 투자자는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주가가 적정 가격이 되면 그 후 당분간 스톰 로스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주가가 적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즉각 매도하지만 적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당분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 해당 주식을 발견한 모멘텀 투자자 즉 주가의 상승 탄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의 관심이 몰려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적정 가격 즉 매도 목표가에 도달하면 해당 주식의 일부만 매도하고 나머지는 좀 더 보유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그러면 가격에 덜 민감한 다른 투자자들 즉 성장주 투자자 모멘텀 투자자들이 주가를 적정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이를 기다렸다 나머지 주식을 매도하면 애초 계획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매도 단계에서 기계적인 또는 정신적인 스톰 로스 전략을 활용하면 추가 수익의 기회를 확보하면서도 주가가 목표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를 대비한 보호 대책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이 전략은 질과 성장성 특히 성장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주식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 성장주 투자자들은 성장성이 높은 주식 즉 성장주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장성이 높은 주식은 목표 주가에 다다랐다고 바로 파는 것보다는 그 지점을 스탄롭스 즉 손절가로 생각을 하고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펀더멘탈 악화에 따른 매도입니다. 이때 고려해야 될 것은 펀더멘탈이 악화된 게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단기적인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로 확살될 것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펀더멘탈이 악화됐다고 생각하면 매도하는 것입니다. 매도는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잘못됐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수익을 올려주고 우리를 만족시킨 주식과 헤어지기 싫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때로는 너무 일찍 매도해서 불만이었던 경험을 다시 하고 싶지 않거나 주식을 매도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스트레스가 많은 매수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매도를 망설이기도 한다. 그러나 매도는 우리 매수 결정을 성공적으로 완결시키는 과정이다. 박스장에서는 엄격하고 원칙적인 매수와 매도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러분은 주의 깊은 매도자가 되어야 한다. 주식이 미리 설정한 목표 가격이나 목표 퍼에 도달하면 매도하라. 펀더멘탈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매도하라. 한 회사에 대해 질, 성장성, 가격 요인 모두에서 더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을 때 매도하라. 주식에 대한 헛된 희망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지 마라. 우리가 매도를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이 책에서 나온 매도 방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비탈리 카스넬스 님이 지은 적극적 가치투자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한 것 외에도 좋은 내용이 참 많았거든요. 시간 관계상 이번에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기존의 가치투자와 다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나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고 도움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내용도 좋고 영상 내용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